음 제 계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래 정지가 되면 여기 게임 실행 오른편에 이렇게 사용금지 이렇게 동그라미 돼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마크가 표시가 되고 이 계정은 사용정지된 계정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제 계정은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밴 웨이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밴될 계정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계정 걱정은 그만하셔도 되고 저는 경쟁전을 하러 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